고추 먼저 고추 먼저 고추 먼저 고추 먼저 먼저 오고 하얗고 이런 건 잘라야 되거든 오 두 개 다 주면 됐어 네 네 부어주세요 네 아 그래요, 더불어누룩해 더불어누룩해 더불고 쳐야지 이제 아 부어줘요 내가 놓고 이녀와서 묻혀야지 돌고 모모만 준비하면 돼? 고기 고기 고추 고추 재워야지 오래 재울수록 연애들이 고기 이렇게 약간 흰 표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재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포즈 주세요 네 야외 가서 먹어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집에서 충분히 이렇게 맛있는 꼬집을 해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